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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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시골 한적한 마을 저는 과연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요? 한국국토정보공사 mitt holiday 한국국토정보공사 甚plants 레드벨 360. 지휘 150. prize 도장 places ом 우리 아름다운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안녕! 강아지 커다! 마침대 가수 빛나는 시앗이 멋진 플레이 되었어 이제 아름다운 꽃을 만나실 일종생 그리고 중요한거 제가 대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해요 제 문제는 여러분 두번째로 맞추면 하나 둘개입니다 자 그렇게 다 참고 말아봐야 되겠죠 역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인데 거북이는 거북이인데 어떤 거북이를 하셔야죠 그렇죠! 힘드십니다 한 컷이 나왔습니다 네, 수컷은 아름다다닥으로 키워주기만 해요 자, 치는 볼게요 그렇죠! 바로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바다 위로도 하려고 해야겠죠 자, 이번 친구 아주 커다란 친구인데요 과연 이 친구 들어옵니다! 아, 이 친구 살짝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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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